약 수억 년 전 모든 대륙이 하나로 합쳐져 있었던 판게아 이론을 여러분들은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1900년대에 독일의 기상학자 알프레드 베게너님께서 대륙의 기원이라는 책을 내면서 대륙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대륙과 해양의 기원이라는 책으로 모든 대륙이 하나로 붙어있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대륙의 해안선이 서로 잘 들어맞는다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대륙들이 조금씩 이동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대륙은 이동 중이고 다시 한번 판게아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의 표면은 여러 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축구공의 벌집 모양의 판들과 비슷합니다. 이 판들은 맨틀이라는 암석들이 녹아서 만들어진 뜨거운 액체 위에 떠서 지금도 1년에 2에서 10cm 정도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결국엔 하나로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새로운 판게아 대륙이 언제 형성될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우선 각판들이 어디로 이동할지 예측해야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먼저 분석했습니다. 잘 통제된 실험실의 환경이라면 단순히 지구 자기장 방향에 따라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겠지만 현실 지구에서는 운석충돌, 화산폭발, 지진 이런 여러가지 천재지변이 있어서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석의 탄소연대 측정을 활용해서 대륙 곳곳에 퍼져있는 화석들이 만들어진 시기를 비교하기 시작했죠. 판들이 이동하고 지진이나 화산폭발이 일어나서 단절이 되어도 같은 시기의 화석인지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억연간의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로 만들어진 이론을 윌슨사이클 이론이라고 합니다. 맨틀의 움직임으로 지각판도 같이 움직이면서 이 판들이 아래쪽으로 말려 들어가기도 하고 위로 올라오기도 하면서 지각판들이 이리저리 이동했다가 합쳐졌다가를 반복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윌슨사이클 이론으로 분석해본 결과 약 5천만 년에서 2억 5천만 년 뒤에 모든 대륙들이 하나로 합쳐진다고 합니다. 어떤 모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대륙들이 다시 합쳐지면 그 순간 대륙끼리 충돌하게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화산폭발과 지진이 예상됩니다. 엄청난 강도의 지진으로 땅 속 저 깊은 곳에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나오고 또 화산에서도 유해가스들이 나와서 지구 기온을 급상승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는 더 이상 생명체가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대부분 화성을 넘어서 태양계 바깥 행성으로 이주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행성으로 이주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행성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